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시민정원추진단이 활동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시민정원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4회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총 300여 명의 시민정원추진단이 참석했으며 시민정원추진단은 앞으로 1인 1정원 가꾸기와 화분 내놓기 등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2023 정원박람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